가사 선죠 메시지 잘생겼다 사랑해 귀엽잖아. 아 이거는 안 썼네. 귀엽잖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귀엽잖아. 나도 형이 해준 거 했잖아. 멋있잖아 그거는 길어. 형도 귀여워 유니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파이팅 하세요. 일단 나인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람이. 아 머리 좀. 네. 머리가. 차라리 나요 이게. 맛있어. 그런 거 맞아? 이렇게 월드맵 찍으면서 느끼는 건 너무 힐링이 잘 돼요. 진짜 어두울 때 한 번 더 보고 싶다 여기. 진짜 그냥 밤 됐을 때. 2023년에 목표가 있습니다. 키 183까지 크기. 오 멋있다. 아니 너라도. 183은 안 되는데. 너라도.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그거였어? 꿈에 키웠거든요. 너 멈췄어. 새해에 좀 좋은 말들 해줄게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건 어때? 하하하하. 야 여동생 아이리 이거 우피 버리.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하겠지. 우피는? 우피도 너. 하하하하. 아 이거 하고 있잖아? 네. 여기 있는데? 정원가 아이리니. 저는 아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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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왔 Mitte Freddy.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일 유명한 타워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공사 중이여서. 그 government. crash. 그렇게 하고. 종합요. 음 хотя. 하하하하 아구 Sabbath 위INGING 이제. 하하하하. 야, 얘들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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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안 맞아! 나 어떻게 뛰었어? 제가 한번 상황 교육을 해볼게요 오늘 마법 수업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물이 버터맥주로 변하는 마술이야 아, 고르스토부! 편집! 음! 뭔가 음악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건 있다 너무 좋다 나 하나 넣었어! 한 분이 하더라도 함께 하세요 나 지금 두 개 동의할 거라고 할리운!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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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동의할 것 next to me 막 세오아이스 different Panhaous ARE 유지석 눈이 내려! 유지석 근데 요즘은 돌멩이도 걸어다니네요? 아...음... 알았어요 원피스를 보면 루토, 루피가 하고 싶고 사이 형이 누구야? 난 사루토인데 미안해요, 루토야 그래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자, 해가지고 이게 고기인데요? 잡자, 레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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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탕 먹으면 안에 갈비가 있잖아요 그거 먹는 느낌? 아 뜨거워! 이 자식이? 피자 맛있다고 그러는데 나 먹어보고 싶은데 뜨거워가지고 누가 준비한 거야? 윤재혁이야? 이건 어때! 에이! 정우웨이드? 와, 이거 정우꺼다, 정우꺼 이건 어때! 신났다, 신났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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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해줘 사랑해 너무 사랑했다 내 생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 세상에서 저는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귀여워 저는 박정우입니다 제 뜻기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기기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미션 I will be purple with you 내 고아픈 척 이루어진다 chemistry 니가 멋진 구조 가령 가령 워 워 워 워 워 I'm a bad friend 워 워 오늘몰라 되시든 간에 이런 후회가 보자 어릴 땐 간에 눈총이 무너져 눈총이 무너져 멀쩡한 상상이 꺼진다고 난 다 보시고 봐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잘 배웠다 눈이 일단 놀랬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하지만 박자들 유 에브리띵 저렀어 I'm sorry 토 미쳤다 Q. 개정되어 있는데요 졸업댄스 정우야 센터 멋있다 정우야 센터 멋있다 정우야 센터 멋있다 형님! 야 너 왜 혼자 가디걸 입어! 정우 사진 더 베스트 팬 정우 씨 왜 자꾸 그런 거 아니지? 표창장 특별 공로상 3학년 3반 박정우 정우 씨 울리지 마! 울지 마! 울어! 울어! 욱이 욱이! 정우야 나 짜응이니! 정우이! 짜응이다! 고마워요! 그를 자본심을 많이 주십시오 뭐야? 졸웅이 라는 거 이이! 파이! 고마워요? 진짜로? 뭐 할지? 에이 정우야! 정우가가 그거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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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넌 컸다 That will be all. I hope that the video was to your liking. I'm honestly really nervous as I upload these. Although I know that everyone is always really kind so I shouldn't be so fearful I just want to put out the best content. for you guys as well as the boys themselves of course. These videos kinda remind me of how my channel started, I liked editing videos of Hait Cave for myself, To see the moments of him I really enjoyed, So I'd be really happy to be able to offer the same for different Treasuremakers who biased different members. I just have a lot of fun balancing videos of all of the members together, and of course individual ones, plus it's nice giving members individual love, but I guess I'm rambling, all in all, I just want to do well for the boys because they do the same for us, and I want to do well for you guys because having this channel has really brightened my life in so many ways, and I'm grateful for you all, so, thank you for sticking around, I'll see you on Friday, So till then,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guys, bye bye